그러니까 파도가 쳤을 때, 우리 이번 챕터에서 배울 내용이 파도가 쳤을 때 선박이 어떻게 되나 를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선박이 어떻게 됐으면 그걸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데 필요한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동력학 때 배웠겠지만 병진운동이랑 회전운동이란 말이 있어요. 그리고 육자유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세 방향, x, y, z 축 방향으로 운동, 병진운동, x, y, z 축 방향으로 회전운동 그래서 세 가지에서 3 곱하기 2를 하면 6개 운동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꼭 외워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자주 쓰이기 때문에 외우기가 좀 별로 순서가 없이 있는 단어이긴 한데 많이 쓰면 외워지겠죠. 외우셔야 되고 슬래밍, 가판침수, 슬로싱은 파도 중에 배가 놓였을 때 발생하는 현상들인데 슬래밍은 파도 중에서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배가 수면을 쾅 하고 치는 그런 게 슬래밍이에요. 말 그대로 슬램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니까 뭔가 쾅 하고 때린다는 의미고 가판침수는 파도가 가판 위로 넘어와서 쭉 파도가 들어오는 건데 그냥 가판 위로 물이 넘어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물이,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밀도가 커요. 그래서 얘가 한번 쓸고 들어오면 에너지를 많이 갖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가판 위에 있는 거를 다 쓸고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가판침수라는 게. 그 다음에 슬로싱은 배 안에 화물탱크의 액체로 된 화물이 차 있으면 배가 운동을 하면 얘가 안에서 출렁출렁 하잖아요. 벽을 때리니까 그런 게 배의 구조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세 가지의 운동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막거나 아니면 여기에 버틸 수 있게 배를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도가 치고 있을 때는 배가 좀 저항이 커지는 것처럼 파도를 해치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추가로 배가 동력이 필요해지거든요. 그걸 우리가 배에 저항이 커졌다. 파도로 인해서. 그래서 부가저항이란 말로 불러요. 우리가 저항 추진 때는 얘기했던 거기에서는 파도를 배가 만드는 것만 얘기했었죠. 잔잔한 물에 배가 앞으로 갈 때 파도를 만드는 걸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파도가 있을 때 배가 해치고 가려면은 추가적인 저항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파라메트릭 롤이라는 현상도 발생을 한다고 얘기를 했네요. 이거 영상은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이게 OOCL이 회사 이름이고요. 홍콩 회사인가 볼 거예요. 홍콩 있는 해운 회사고. 거기 배들이 다 도시 이름을 배 이름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브리즈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영상 가서 보시면은 배가 멀쩡히 가고 있는데 막 좌우로 왔다 갔다 해요. 기우뚱기우뚱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배 밑에 빨간색이 우리가 얘기하는 흙수선 밑에잖아요. 원래 물에 잠겨야 되는데. 개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개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그거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현상들이 주로 파도로 인해서 발달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유체역학 얘기인데. 사실 유체역학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지 않는 수학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분들 아마 사인파, 코사인파는 배웠을 거예요. 배웠겠죠. 그 다음에 파동. 배웠어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배웠냐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아냐가 아니라. 저기 수업 중에서 한 번이라도 다뤘냐고요. 뭐 1학년 때 물리수업에서 했을 것 같긴 한데. 아니면 고등학교 때 물리2 했으면은 거기서 파동했. 저때는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차. 혹시 배웠어요? 파동? 무슨 파, 웨이브 그런 거. 아 배웠어요? 배운 분도 있고 아마 안 배웠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으니.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실제 파는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인파를 그려놓죠. 그러면 파도가 있을 때 하나는 공간상으로 문제가 되고. 하나는 시간상으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파동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주 쓰는 음파라는 거나. 사람이 하는 말도 파 형태로 전달이 되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보는 빛 같은 것도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있는데. 전자기파는 또 파가 아니라는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질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파거든요. 매질이라는 게 어떤 물질, 매개가 되는 물질이에요. 얘를 통해 전달되는 걸 우리가 파라고 하는데. 빛 같은 거는 매질 없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자기파는 파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표현되는 형식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파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수면파이기 때문에. 수면을 통해서 매질이죠. 수면 아니면 물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파를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것 중에. 파를 잘 나타내는 그런 식이. 사인파, 코사인파 그런 게 있었죠. 우선 식부터 쓰고 봅시다.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외에는 에타라고 쓰거든요. 그리스 문자고요. 이에 대응되나? 이에 대응되나? 지금 알파벳 이인가? 이인가? 이 같긴 한데. 이게 또 입실론이라고 그리스 문자에. 이에 대응된 애가 있어요. 어쨌든. 이타라고 합시다.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X방향 위치, 시간. 그러니까 위치와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때 파의 높이에요. 뭔가 카톡이 오니까 카톡을 끄고 갑시다. 파의 높이. 파의 높이라는 게 파 자체의 높이가 아니라. 그냥 특정한 위치에서의 여러분들이 수면의 높이 위치. 수면의 높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수면이 이만큼 올라갔으면 얘가 에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보이겠지만. 그래서 걔는 뭘로 표현을 했냐면은. A는 우리가 진폭이라고 하고요. 아마 진폭은 제일 큰 데까지의 거리죠. 그 다음에 코사인, 사인 뭘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K라는 거 처음 보는 거 있을 거고. 오메가라는 거 처음 보는 거 있을 거고. X는 위치, T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은. 시간, T하고 위치, X가 주어졌을 때. 어떤 수면파 중에 놓여있는 애의. 그 순간의 수면의 높이, 수면의 위치, 에타는. X와 T에 대한 함수이긴 한데. 그걸 우리가 코사인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인 함수가 저는 더 좋은데요. 사인 함수를 하셔도 돼요. 근데 사실 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기 사인, 코사인 배울 때. 코사인이랑 사인은 뭐만 차이가 있냐면은. 위상차가 2분의 파이만큼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둘이 다른 파가 아니에요. 이렇게 나타낼 때는 같은 식이거든요. 여기 뒤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 써주면은. 코사인이 사인 될 거잖아요. 더하기인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 해주면. 사인 함수로 얘가 변하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인으로 쓰냐, 코사인으로 쓰냐. 근데 얘는 코사인으로 쓰고 있는 거죠. 버릇이 그렇게 들어서.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어떤 여러분들이 저기. 바다 중에 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배를 탔던가 아니면은. 튜브를 타고 둥둥 떠있거나 했다고 쳐요. 여러분들이 수영은 안 하고 있고. 그냥 떠있다고 했을 때. 파도가 오면은. 멀리에서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 이 배가 상하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겠죠. 그러면은 이 배의 상하 방향 위치가. 이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배랑. 여기 있는 배랑. 서로. 운동은 비슷하긴 한데. 어떤 순간의 배 높이를 보자면은. 다르겠죠. 배의 수직 방향 위치를. 위치에 따라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 배만 쭉 보고 있는데. 이 배도 시간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래서. 아. 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진 함수구나. 근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걔를 뭐 코사인 함수로 나타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다른 함수로 나타내도 되는데. 주기 함수여야겠죠. 파 자체가 주기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코사인 함수로 우선 그냥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파의 특성을 결정짓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파가 위아래로 얼마나 흔들리나. 진폭이란 거죠. 그 다음에. K라는 거 뭔지는 모르겠지만 있고. 오메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이라도 더 들어봤을 것 같은 거는 오메가인데. 동력학 때. 동력학 때 아직 그 진동은 안 배웠죠. 저기 아마 동력학 체감은 저기 뒤쪽에 있을 텐데. 오실레이션. 포스트 오실레이션. 아마 안 배웠을 걸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오메가라는 게. 근데 T는 아마 여러분들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주기가 되죠. 주기라는 게 몇 초 동안 이게 파가 한 번씩 반복이 되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배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는 시간이 T예요. 얘를 2파이로 나눠주면 오메가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옛날에 잘 배웠을. 1 나누기 T는 우리가 그냥 주파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파수는 여기서 F는 어떤 의미냐면은. 1초 동안에 몇 번의 운동이 반복되냐고 얘는 1초 대신에 2파이라고 바꿔놓은 거죠. 왜냐하면 원운동을 기준으로 하자면 원운동을 한 바퀴 돌 때 2파이잖아요. 360도라서. 그러니까 2를 그냥 2파이로 바꿔줘서 2파이의 위상이. 우리가 위상이란 말 앞으로 쓸 건데. 2파이의 위상이 주기 동안 몇 번 반복이 되나. 를 나타낸 게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F는 안 쓸 거고요.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F는 안 쓰고. 주기함수의 입장에서는 오메가를 많이 써요. 오메가예요? W가 아니라. 그렇게 돼 있고. 이제 K를 배울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가 코사인 함수 모양으로 가고 있을 때. 시간에 대해서 한 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T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리에 대해서 한 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파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파장은 여러분들이 L이라고 쓰면은 참 편하겠네요. 웨이브 랭스라서 L이라고 쓰면 좋겠는데. 아마 옛날에 L이라고 썼을 거예요. 저기 배웠을 때. 원래 고등학교 때 L이라고 썼는데. 근데 L이라는 단어가 다른 거랑 너무 헷갈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 길이를 L로 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문자로 L이랑 대응되는 게 람다라고 있거든요. 한자로 들립자 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람다를 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수가 있냐면은 K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2파이 오버 람다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오메가는 뭐였어요? 2파이가 2파이 동안 그러니까 2파이라는 게 한 번 운동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았을 때. 운동이 한 번 완료가 됐을 때 1초 동안 몇 번 반복되냐가 우리가 얘기한 오메가였다면은 얘는 길이 자원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1미터당 단위 길이죠. 단위 길이당 람다가 몇 번이 반복이 되냐가 우리가 K라는 걸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시간 관점에서 봤을 때 운동이 몇 번 반복되냐면은 얘는 길이 관점에서 봤을 때 운동이 몇 번 반복되냐고 얘를 영어로 웨이브 넘버라고 합니다. 파수라고 써요. 한글로. 이거는 이제 우리 분야 아니면은 다른 파동하는 데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개념이라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봤을 것 같아서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했고요. 파수라는 거는 그래서 시간 관점에서 봤을 때 주파수랑 같다라고 보면 돼요. 사실 시간이나 아니면은 거리, 공간 이런 게 우리가 느끼기엔 다르긴 한데 수학적으로는 별로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 차원에서의 진동수 공간 차원에서의 진동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파에 대해서 중요한 거 얘기는 다 한 것 같네요. 파장도 얘기했고 주기 얘기했고 주기에서 주파수 나오고 파장에서 파수라는 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럼 여러분들이 수면파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파도가 뭔가 앞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진짜로 가는지 여분 뒤에서 설명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해안에서 바닷가에서 파가 오는 걸 보고 있으면 얘가 그냥 이렇게 쭉 하고 오는 것처럼 보이죠. 시간에 따라서 쭉 가다가 언젠가는 여기 실선이랑 파가 쭉 진행하다가 원래 여기 위치에 얘가 쭉 진행하다가 여기에 다시 한 번 겹쳐지는 때가 올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간이죠. T 그동안 그러면 T동안에 여기 파 꼭대기가 여기까지 이동을 한 거잖아요. 람따로 그럼 얘가 뭔가 파가 진행하는 속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위상속도라고 해서 위상이란 말 나왔죠. 위상이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은 파 안에서 하나의 파 안에서 특정한 운동이 하나의 위상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 파 꼭대기가 이동을 하는 속도 사실 걔랑 얘가 이동하는 속도랑 똑같겠죠. 그래야 파 형상이 유지된 채로 갈 거니까 그래서 그걸 이동한 속도를 위상속도라고 해서 람다를 T로 나눈 주기를 아니 뭐야 파장을 주기로 나눈 그런 값을 위상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잠깐 좀 빠져서 얘기를 하자면은 어? 그러면 위상이 이런 싸인함수가 있을 때 얘하고 얘는 위상이 같은가요? 생각할 수 있죠. 여기도 높이가 같아요. 파에 어? 그럼 위상이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위상이라는 건 단순히 그 시간의 위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걔가 갖는 속도, 가속도 전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운동 성분이 같아야 돼요. 그럼 모든 운동 성분이 얘랑 얘랑 같아요. 좀만 있으면은 수면파가 이렇게 이동을 할 텐데 그러면은 얘는 순간적으로 운동이 뭐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얘는 이쪽으로 가는 거죠. 위치가 좀 있으면 달라지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봤을 때 얘랑 얘는 같은 위상이 안 돼요. 근데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은 같은 위상으로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운동하는 게 둘이 똑같거든요. 시간에 따라. 같은 시간일 때 같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위상이 같으니까 한 번의 주기 안에서 위상은 중복되는 게 없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같은 위상이 한 번 나오면은 거기까지가 운동에서 파장이 되고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갑시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제 수면파 자체는 실제로는 코사인 함수로 나온 건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유체 역학 때 배우긴 할 텐데 근데 그렇다고 해도 코사인 함수가 아니긴 한데 코사인 함수로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 라고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설명을 했고 그럼 실제 바다의 파도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거 아마 저항 때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 주기 기준으로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은 한 시간이 우리가 3600초니까 한 2.5겠죠. 한 시간 주기 짜리 파 그 다음에 개보다 커지는데 로그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하루 단위도 있을 거고 하루 단위만 이 정도 되나요? 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 24시간 있네요. 이 정도가 하루 단위 파가 됩니다. 그래서 수면이 바다에서 수면에서 생길 수 있는 파가 정말 다양한데 크기에 따라서 바람으로 인한 게 있고요. 바람으로 인한 게 있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생기냐예요. 바람 때문에 생기는 게 있고 지진 때문에 생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지구가 행성이라서 운동을 하니까 그로 인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단위 아니면은 길면은 한 달 단위 되겠죠. 달이 지고 주위 한 바퀴 도는 게 한 달인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바람으로 인해 생기는 파긴 한데 거기에 걔가 이제 지배적인 분리 현상이 뭐냐면은 여기서는 중력으로 인한 거 그 다음에 표면 장력으로 인한 거 그 다음에 동력학대 배웠겠지만 코리올리포스라고 해서 지구가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운동 성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서로 다른 스케일에 대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실제로 다룰 거는 바람으로 인해 생기는 중력파 부분을 주로 다룹니다. 그것보다 작은 거는 배에 영향을 안 주고요. 그것보다 큰 거는 배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너무 커서 그냥 걔를 타고 가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얘를 다루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바다를 나가서 파를 보고 있으면은 아까 코사인 함수 얘기했지만 코사인 함수로 깨끗하게 안 나오거든요. 보고 있으면은 큰 파도 있고 그 위에서 작은 파들도 있고 군데군데 있어요. 그 다음에 방향도 큰 거를 보면 큰 거는 일로 가는 것 같은데 작은 걸 보면 또 작은 건 저쪽으로 가는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뭔가 좀 질서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완전 질서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됐나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 그림에 나온 것 같이 어떤 수면파들이 주기도 다르고 그 다음에 아까 진폭도 다르고 결정적으로 방향도 다른 애들이 서로 합쳐져서 가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방향의 파들 그 다음에 여러 주기의 파들이 모여가지고 걔네들을 다 더해놨더니 여기 밑에 그림처럼 불규칙하게 생긴 수면파가 나온다. 그러니까 불규칙하긴 한데 아예 완전 랜덤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냥 운동하는 게 랜덤처럼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해석은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체역학 가면 배우긴 한데 해양파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코사인 함수로 비슷하게는 갈 수 있어요.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거를 어떤 식으로 푸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동력학하고 그 말은 배웠을 것 같은데 우리 동력학적 상사 운동학적 상사도 얘기했잖아요. 동력학은 힘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면파를 그려놨을 때 거기에 대한 경계조건이라는 게 두 개가 있거든요. 정확히는 세 개겠다. 하나는 동력학적 경계조건이라고 해서 수면이 어디에 있든 여기에 들어오는 압력은 수표면에 물 표면에 들어오는 압력은 대기압이다. 라는 게 있어요. 수면이 높든가 낮든가 수면이 공기 중에 노출됐으면 압력은 대기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여긴 압력이 높아지겠죠. 물기둥 높이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얘는 물기둥 높이가 얕잖아요. 얘랑 비교해봤을 때 압력이 대기압이랑 비슷하겠죠. 얘는 대기압보다 훨씬 높을 거고 물기둥 높이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얘는 이쪽으로 흐를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 압력이 높은 데서 압력이 낮은 대로 물이 항상 흐르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물이 모이니까 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쭉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낮아질 거고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래서 대기압이 가해지고 있을 때 한 번 수면파가 생겼을 때 표면에 굴곡이 있을 때 대기압만 가해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수면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근데 얘가 내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중력 때문에 물 무게가 생겨 무게로 인한 압력이 생긴 거죠. 중력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우리가 중력 중력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동력학적 경계 조건이고요. 물의 표면이 대기압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운동학적 경계 조건이 있는데 얘는 속도에 대한 문제죠. 운동학이라는 게 속도에 대한 거니까 걔는 뭐냐면 여기 표면이 움직이는 게 그냥 물 입자가 움직이는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간 다음에 어떤 순간 다음에 파가 이렇게 움직였으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수면 입자가 수면에 있는 물 입자가 여기에 수면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애가 여기 수면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한 번 수면에 있는 애는 계속 수면에 있게 된다라는 게 운동학적 경계 조건이고 마지막 하나는 딱히 이름은 없는데 저기 수면 밑바닥에서는 속도가 0이 된다라는 게 마지막 하나 경계 조건이에요. 우리 저항했을 때 얘기했었죠. 어떤 물체 표면에서는 운동이 0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하게 저기 수면 아래 밑바닥에서는 속도가 0이다. 여기 위는 중력으로 인해서 수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다음에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수면에 있는 물 입자는 수면을 그대로 따라간다. 두 개의 경계 조건 포함을 해서 얘를 실제로 풀면은 뭔가 수학식이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사인 함수랑 비슷해요. 코사인 함수랑. 걔보다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차이를 두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수면파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중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면파를 우리가 잘 연구를 해봤더니 여기 나온 것 같이 주기와 파장이 1대 1로 대응된다는 좋은 걸 알아냈어요. 그게 왜 좋냐면은 거기에 대한 수식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유도하는 거는 나중에 유체역학 때도 배우고 저항추진때도 제가 확실히 가르치긴 했는데 G는 중력가속도예요. 중력으로 인한 문제니까 T는 주기 그다음에 얘는 파장 그럼 여기서 변수가 뭐예요? 중력은 우리 변수 아니죠. 파이는 당연히 아니고 주기가 하나 주어지면 파장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주기가 마이너스일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주기랑 파장이 1대 1로 대응이 되는 뭔가 수식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2파이분의 T는 오메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그럼 그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제일 간단한 식인데 오메가 제곱은 이걸 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근데 오메가는 아까 2파이분의 T였고 K는 2파이분의 람다였죠. 그걸 가지고 풀어주면 이 식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주로 어떻게 외우냐면 람다는 2파이분의 G가 G가 9.8이잖아요. 계산해보면 1.5등 나오거든요. 그래서 1.56T제곱으로 많이 써요.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T가 커지면 람다가 커지겠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람다를 T로 나누면 위상속도라고 했잖아요. C라고 쓰는데 이렇게 정리도 할 수 있겠네요. T 하나가 1로 가면 그럼 이해라기로 아 주기가 클수록 속도가 빠르구나. 주기가 크면 뭐가 커요? 파장도 커지죠. 파장이 클수록 속도가 커지겠구나. 그래서 쓰나미 같은 거는 주기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주기를 크게 하니까 파장이 길어지고 파장이 길어지니까 속도도 커져요. 그래서 쓰나미 같은 거는 전달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실제로 그래서 해저 어디서 멀리 떨어지는 데서 지진이 났다. 그러면 그렇게 되게 큰 에너지를 가지고 쓰나미가 빵하고 생기면 엄청 빠른 속도로 전달이 돼요. 빠른 속도로 전달이 돼서 해안쯤 오면 그 빠른 속도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그대로 가지고 해안을 다 쓸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해양파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뭐 기준으로 나오냐 라고 했을 때 단위 길이당 0.5 로지 A 제곱으로 얻어져요. 앞에 이거 수십 가지고 하면 나오는데 그걸 우리 수업에서 다루진 않을 건데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 게 이게 파고의 제곱으로 진폭이죠. 파고는 진폭의 두 개고 진폭의 제곱으로 얻어진다. 라는 건데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단위 길이당이에요. 그러니까 파가 길면 파가 길면 하나의 파장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당연히 커지겠죠. 같은 진폭이더라도 보세요. 같은 진폭이더라도 파장이 길다면 단위 길이당 길이니까 곱하기 파장을 하면 하나의 파장이 갖는 에너지는 그 파가 빠를수록 아니면 주기가 클수록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 자체는 커져요. 근데 그거 말고도 고려해야 되는 게 파의 진폭이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수면파가 저기 깊을 때는 저기 밑바닥의 속도는 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찰랑찰랑 하는데 여기서 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면 아니 저기 이렇게 해안가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물이 파도가 딱 쓸려왔다가 다시 쓸려 나가죠. 그래서 수면파만 놓고 보면 파도는 계속 해안으로 오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파도는 해안으로 계속 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파도가 쌓였으니까 이쪽이 계속 수면이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런 실제로 당연히 그렇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를 물리적으로 그렇다 말고 수학적으로 풀어보니까 아까 이거 이거 그림 얘기했었잖아요. 경계 조건을 가지고 수학적으로 식을 풀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수면파가 있을 때 얘가 갈 때 얘는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 수면파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똑같이 일로 이동을 하면서 수면파가 그 형태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도가 치면 여기 옆에 그림 보면 원운동을 그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수면파 입자들이 여기서는 여기서는 일로 가요. 아니다. 얘는 일로 가고 어휴. 되게 복잡하네. 수면파가 있을 때 물 입자가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아래로 가고 얘는 일로 가고 여기서는 그 사이로 가겠죠. 여기랑 여기 사이니까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각각의 위치에서 수면들이 그 다음 시간에 그걸 보다는 그런 식으로 되니까 결국에는 쭉 놓고 보자면 얘가 시간에 따라서 여기서 그냥 뱅글뱅글 돈다는 거예요. 시간에 따른 물 입자들 운동을 보자면 파는 앞으로 가는데 그 파 자체를 따라서 물이 한꺼번에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제자리에서 돌고 옆에 애들한테 에너지만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수면파는 에너지만 전달해준다. 실제로 외질 물이겠죠. 매질은 매질은 전달해주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 같은 거 낼 때도 그 소리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을 배웠을 수도 있고 그냥 다른 데서 읽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제가 말을 하면 공기 분자를 움직이긴 하는데 걔가 저기까지 그 분자가 에너지를 갖고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옆으로 그냥 에너지만 전달이 되는 거죠. 똑같아요. 수면파도 그래서 물 분자가 움직이지 않고 에너지만 전달이 되고 그 물 분자는 그럼 어떻게 에너지를 전달하냐 지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옆에 애들 끌고 같이 움직이는 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도 중에 뭐가 떠 있다고 했을 때 파도는 앞으로 가긴 하는데 딱히 그걸 따라서 가지는 않아요. 그냥 지자리에서 이렇게 오르라 동글동글하고 돌기만 하는 거예요. 지자리에서 잘 안 움직이고 그런 식의 이제 궤도 운동 우리가 오비탈머신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고요. 그다음에 깊은 수심에서는 우리가 경계조건 얘기했죠. 저 밑에서는 속도가 0이라고 그러니까 운동이 작아져야 속도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수면 근처에서만 큽니다. 수면 아래는 작고 다른 말로 하면 수면파가 아무리 크게 나와도 일반적으로 파장이 한 반절 정도 이하에서는 파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개로 인한 운동이 거의 없거든요. 수면 근처에서만 수면파 영향을 받는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해안 근처로 올 때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밑에서 속도가 0이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면 이제 그거를 못 지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면파가 파장이는 아니면 파고 아니면 진폭이든 그게 수심에 비해서 작은 값이라 의미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의미가 있잖아요. 수심이 작기 때문에 얘네들 운동이 수 밑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선 파 전달 속도가 느려지고요. 전달 속도는 느려지는데 에너지는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니까 전달 속도가 늦어지면 우리가 파장이 짧아지겠죠. 파장이 짧아지는데 아까 우리가 단위 길이당 파장 에너지 얘기했잖아요. 단위 길이당 에너지 파장이 짧아졌는데 에너지를 그대로 하려면 뭐가 커져야겠어요? 얘가 커져야겠죠. 그러니까 수면 근처로 와버리면 파고가 팍 커져요. 그래서 쓰나미가 칠 때 바다 밖에서는 뭔 일이 왔는지 잘 모르거든요. 파장이 엄청 길어요. 몇백 미터 되거든요. 몇백 미터고 얘 파고가 있다고 해봐야 파장이 몇백 미터 다니니까 그냥 배 입장에서는 크게 한 번 뚫렁 하는 건데 잘 느끼지도 못해요. 근데 얘가 수심이 얕아지면 속도가 늦어지면서 에너지는 보존해야 되니까 그 에너지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되겠냐면 파고가 막 높아져요. 이런 식으로. 여기 집이 있으면 커지면 10미터 넘어간다고 하죠. 10미터짜리 물기둥이 와서 그냥 추워가고 휙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박살이 난다. 해안으로 오면 파고가 높아지는데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게 해안에서 파도 타기를 한다고 하면 파가 이렇게 높아지다 못해서 얘가 이 형상을 유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앞에 게 쓸려 내려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자주 본 파 형상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너무 높아져서 결국에는 물을 쌓아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들이 그 형상을 유지를 못하고 모래 같은 것도 모래성 높게 쌓으면 흘러내리잖아요. 그거 같이 얘가 이렇게 있다가 앞에는 속도는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너무 높죠. 그러니까 형상을 유지를 못하고 위에부터 쓸러 내려오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해안가에서 부서지는 파도 그런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파도를 만들어야겠죠. 인공적으로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가운데로 고정을 해놓고 이 판이 앞뒤로 움직이는 거예요. 부채질 하듯이 그렇게 되면 위는 많이 움직이고 아랜은 저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실제 바다의 파도 같이 저 밑에는 속도가 0이고 위에만 속도가 있는 수면 근처만 그런 걸 합니다. 그런 게 이제 파닥거리는 거를 플랩이라고 하거든요. 플랫 타입이라고 많이 부르고 그 다음에 수면이 수심이 얕아지면 아까 같이 동글동글하게 안 움직이고 수면파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파도가 있으면 여기서는 동그랗게 움직이는데 여기로 오면 얘가 앞뒤로 길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앞뒤로 길게 움직이고 밑에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게 돼요. 운동이 그렇게 되는 거를 모사를 하는 건 피스톤 타입이라고 해서 얘를 통째로 같이 움직입니다. 앞뒤로 같은 크기로 얘는 위만 좀 많이 움직이고 실제로 저기 파도 같은 거 연구하는 연구실에서 이런 거 많이 만들어서 쓰는데 주로 우리 분야는 우리는 조선해양공학 선박해양공학이기 때문에 수면 근처 파도 별 관심 없거든요. 저기 먼 바다에서를 주로 해요. 배도 먼 바다에서 파도를 맞고 해안 구조물도 먼 바다에서 파도를 맞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주로 이거 가지고 실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토목공학과 그런 데 중에서 연안공학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방파제 아니면 주로 방파제죠. 아니면 해안 구조물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해안에서 발생하는 파는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주로 이런 타입 장비를 가지고 실험을 해요. 거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바다에서는 그런 파가 어떻게 치냐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거 있죠. 이렇게 쳐요. 그럼 얘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 책에 보면 나오겠지만 무한대로 어집시다. 이렇게 돼서 이 식을 놓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기본적으로는 호사인 함수 형태이기는 한데 진폭이랑 파수랑 진폭이랑 파수랑 진동수랑이 달라지겠구나. 근데 우리 앞에서 얘랑 얘는 관계 있는 거 얘기했죠. 오메가 제곱은 gk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자면 어차피 k랑 오메가는 한 몸으로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고 그럼 뭐만 달라져요? k에 따라서 얘는 달라지잖아요. 똑같이. 아니면 오메가에 따라서 k는 달라지고 얘는 한 몸이고 얘는 상관없겠죠. 그러면 아 이거하고 얘만 표현을 해주면 뭔가 파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실제 바다에서 파도는 서로 다른 파장 아니면 파수 그것도 아니면 진폭 진동 아니면 주기 등등 세트에 대해서 이 파에 대해서 파장이 아 진폭이 얼마짜리 파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만 우리가 표현을 하면 그게 수면파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수면파가 얘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바다에서는 좀 작은 파들도 있고 왜지 뭐지냐 그 다음에 더 작은 파들도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뭐 아주 큰 파도 있을 수 있겠죠. 서로 다른 파장입니다. 진폭이기도 하고 아 진폭은 진폭도 파장마다 서로 다르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다 더해준다면 여러분들이 원진 모르지만 상당히 불규칙한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제 바다의 파도랑 비슷하다 라고 해서 우리가 불규칙파라고 하고 그러면 진동수별로 거기에 대해서 여기 S라고 써져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A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A제곱이기 때문에 A로 이해를 하시면 진동수별로 각각의 파고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 바다는 어떤 바다에 대해서 봅니까 아 여기는 0.7 0.7 라디안 퍼 세크의 파가 제일 큰 진폭을 가지고 분포되어 있구나. 걔가 제일 눈에 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1 라디안 퍼 세크의 파는 이 정도 분포를 하고 있구나. 진폭이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걔네들을 다 더하면 이런 형태의 불규칙한 파가 나오고 근데 왜 거기다가 A 대신에 S를 썼냐 라고 하나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파가 가진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놓고 S로 했는데 진폭 제곱이에요. 진폭 제곱으로 한 이유는 그럴 경우에 이 밑에 곡선의 넓이를 구하면 걔 자체가 파가 갖는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파가 갖는 에너지 관점에서 얘가 이 정도는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바다의 파도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이걸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분야가 아니더라도 스펙트럼이란 말은 되게 자주 쓰일 거예요. 스펙트럼이란 건 기본적으로 뭔가 진동수에 따른 어떤 분포들을 나타낸 걸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책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파랑 스펙트럼이 하나가 있는데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으니 그걸 쓰면서 얘기를 할게요. 이런 식인데 U라는 것은 바람이 부는 속도예요. 우리가 다루는 것은 바람이 불어서 생기는 파도가 중력에 의해서 계속 발생을 할 때를 다루기 때문에 주로 바람에 대한 파라미터가 하나 들어가고 풍속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메가는 우리가 궁금한 거겠죠. 그러니까 주기 얼마짜리 아니면 진동수 얼마짜리 파가 갖는 스펙트럼 에너지의 크기는 얼마인가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거 이거는 변수고요.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죠. 그 다음에 얘도 중력 가속도 알파랑 베타는 그냥 여러 번 옛날 사람들이 테스트해가지고 나온 값이에요. 걔는 책에 보면 값이 정해져 있어요. 결국엔 뭐에 대한 암푸냐면 바람이 얼마만큼 불고 있을 때 오메가의 진동수를 갖는 파는 S만큼의 에너지를 갖는다. 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얘를 여러분들이 전개를 쭉 해보시면 숫자를 계속 넣어가지고 엑셀로 푸시든 뭐를 하시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얘가 큰 값이 하나 있겠죠.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오메가에 대해서 S를 편미분한 값이 0이 되는 값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최고점이겠죠. 그럼 거기가 실제로 파가 가장 많이 크게 발달한다. 그걸 여러분들이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식을 한번 오메가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시면 이거는 이 식은 옛날에 피어슨 모스코비츠라는 피어슨이란 사람이랑 모스코비츠라는 사람들이 해서 만들어낸 거고 그래서 PM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제일 오래된 거고 그 다음에 존스왑은 저기 이 이후에 북대서양이 특히 파가 심하거든요. 북쪽이고 겨울에도 심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이 같이 연구를 했어요. 거기서 발생하는 파들을 제가 하면서 그게 존스왑이라는 파로 나고 북대서양 파들 분포에 좀 맞춰서 수정을 한 게 존스왑이고 ITTC는 이제 그냥 수요 그런 해양파 아니면 배 그런 걸 공동으로 연구하는 기관들인데 거기에서 이런 걸 쭉 봤더니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실험하면 제일 잘 맞겠다고 내놓은 것들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방향 얘기는 안 했는데 실제로 파는 오는 방향도 있잖아요. 파가 오는 방향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파가 진행하는 방향하고 배가 진행하는 방향하고 서로 각도가 0도이면 이런 식으로 파가 있는데 얘가 일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배가 이렇게 떠 있으면 위에서 본 거예요. 수면파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면 배가 가는 방향이랑 같죠. 그럼 둘이 이루는 각도가 0도인 거예요. 파 방향 배 방향이 각도가 0도이면 그게 배 뒷공 무늬에서 파도가 온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럴 경우를 우리가 선미에서 파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선미파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조우각도가 조우라는 건 만난다는 뜻이에요. 조우각이 0도에요. 서로 방향이 같으니까 배가 가는 방향이랑 파가 오는 방향이다. 그 다음에 거꾸로 파가 이쪽에서 오고 있다. 라고 하면 배가 오는 가는 방향이랑 파가 오는 방향이랑 서로 180도죠. 그래서 선수에서 파가 만나서 선수로 파가 와서 선수파라고 하는데 얘는 조우각이 180도에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조우주파수라는 게 있는데 배가 가고 있을 때 파도가 뒤에서 오면 똑같은 주기의 파라고 해도 배 뒤에서 파가 오는 선미파 경우에는 실제로는 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배 타고 있으면 선미파일 때보다 선수파일 때 배 파가 더 자주 오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그렇겠잖아요. 왜냐하면 배가 가는 속도만큼 파가 더 자주 오는 것처럼 자주 만나니까 그걸 계산하는 식이 조우주파수라는 식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뮤 뮤라는 각도가 조우각도에요. 여기서 선수팔 때 180 선미팔 때 0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안 헷갈리는 게 그 다음에 배속도 파의 원래 진동수 여기도 원래 진동수 하면은 실제로 배의 입장에서 느끼는 파가 오는 진동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한 게 파가 올 때 진폭이랑 파고별로 분해를 해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걸 썼고 그 다음에 파가 오는 방향도 있다 라는 걸 이해했죠. 그러면 배가 운동이 어떻게 발달이 되냐 라고 했을 때 물론 배의 운동 그러니까 파로 인해서 배가 어떻게 운동이 발달되냐 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크게 보면은 우리가 배운 부력 문제고요. 파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은 배에 가해지는 부력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 파 자체가 오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배가 맞잖아요. 배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받는 게 있거든요. 파로 인한 파력 그 두 가지의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가 얼마나 크기로 오면 배의 운동이 얼마나 크기로 나타난다 라는 뭔가 관계식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RAO라고 그래서 RAO는 정확히 얘기하자면 뭐냐면 파가 올 때 파가 올 때 파의 진폭 우리가 A라고 했죠. 이거 비율 대비 배가 갖는 운동의 진폭이에요. 배 파가 얼마만큼 왔을 때 그로 인해서 배 운동이 얼마만큼 발달한다 라는 게 RAO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병진운동에 대한 거고 직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회전 운동은 회전 운동은 진폭이라는 말이 안 되잖아요. 진폭은 미터 단위라서 회전 운동이 아니니까 KA로 계산을 해줘요. KA는 2파이분의 람다 그러니까 얘는 라디안 퍼 미터죠. 그 다음에 A는 미터니까 이거 이거 하면 라디안만 남잖아요. 그래서 파의 KA 그 다음에 운동의 배 운동의 KA 그럼 KA가 뭐예요? 2파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람다 대신에 파장이니까 배 운동의 회전 운동의 진폭으로 써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런 거를 실제로 계산하진 않고 운동 자체가 배가 몇 도만큼 갔다 몇 도만큼 내려왔다 까딱까딱한 운동이 그래서 그 배 운동의 각 진폭을 써줍니다. 파는 각에 대한 진폭이 없기 때문에 KA를 써주고 배 운동 자체는 각으로 나타나니까 회전 운동은 각 진폭을 바로 써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RAO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RAO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3개도 있겠지만 오메가라는 파에 따라서 배 운동이 RAO가 나와요. 그러면 오메가가 0에 가까우면 2파이분의 T잖아요. 그럼 얘가 0에 가까우면 T가 무한대로 커졌다는 거죠. 그러면 배 입장에서는 T가 무한대로 큰 운동이 온다고 하면 배가 거기에 대해서 따로 반응을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배가 파가 들어온 대로 운동이 나와요. 그럼 1이겠죠. 비율이 운동 비율이 1이 거고 그 다음에 오메가가 커지면 T가 0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T가 0에 가까우면 오메가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주기가 엄청 작은 운동이 짜잘하게 들어오면 또 배 입장에서는 그거 다 일일이 따라서 움직일 수 없거든요. 배가 질량이 크기 때문에 반성이 커서 그럼 얘는 0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오메가가 커지면 아래에 오는 0에 가까우고 오메가가 0에 가까우면 아래에 오는 1이 되는데 그럼 이 사이에서 어떻게 되냐가 문제잖아요. 이런 식으로 갈지 어떻게 갈지 여러분들이 진동 아마 동력학 후반에 진동 나올 텐데 거기서 보면 포스트 오실레이션이라고 강제 진동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거기서 보면 댐핑이라는 게 있을 때 운동이 이런 식으로 발달이 한다라고 아마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금 배웠을 수도 있고 아래에 오 그래프도 그거랑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댐핑이라고 해서 운동을 제한하는 성분이 적다면 여기서 이렇게 막 쭉 커져요. 아예 댐핑이 없다고 하면 여기서 값이 발산을 해서 무한히 커지거든요. 그걸 우리가 공진이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공진은 뭐냐면 어떤 물체가 갖고 있는 고유 진동수 배의 운동에 대한 고유 진동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 스프링에다 물체 달아놓고 당겼다 놓으면 일정한 진동수도 움직이잖아요. 그거같이 배의 운동에 고유 진동수가 있을 때 선박의 팔로 인해서 특정한 진동수에 맞는 파가 온다면 배의 운동이 무한히 커진다라는 게 공진이고 실제 배의 RAO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동수가 0에 가까우면 RAO는 1이고 진동수가 무한되면 RAO는 0에 가까운 건 맞는데 그 사이에서는 뭘로 인해 결정되냐면 배의 고유 진동수랑 댐핑의 크기로 인해서 RAO 그래프 형태가 정해진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여기 한글로 써놨습니다. 영어로 바꾸기 너무 이것까지 바꿀 수 있나 싶어서 이렇게 돼 있었고 대표적인 예로 배의 횡동요 배가 좌우로 움직이는 횡동요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고유 진동수 고유 주기가 나와요. 배가 고유하게 움직이는 주기가 GM은 우리 배웠잖아요. B는 배폭일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배의 고유 횡동요 주기가 나오기 때문에 걔랑 들어오는 수면파 크기가 같다. 근데 수면파가 앞에서 들어왔다. 라고 하면 배가 운동이 이런 식으로 이거에 공진을 해서 발달을 하는 거죠. 물론 배에서 옆에서 파가 들어오면 배가 좌우로 더 잘 까딱거릴 수도 있고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왜 두 페이지가 똑같지? 그렇게 돼 있어서 실제로 배 운동은 파랑 중에 운동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여기 스펙트럼이죠. 지금 이쪽 그림은 진동수에 따라서 파도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분포가 있어요. 어떤 바다에 대해서 그럼 그거 곱하기 어떤 파도에 대해서 진동수 어떤 진동수의 파도에 대해서 배의 운동이 얼마나 크기를 갖냐 라는 거에 대한 RAO식이 있어요. 그 둘을 곱해주면 파도가 얼마일 때 운동이 얼마만큼 커지니 최종 운동은 얼마만큼 된다라는 게 결과적으로 나오는데 걔는 뭐에 대한 거냐면 시간에 대한 게 아니라 주파수 영역에 대한 함수로 나타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시간에 대한 함수를 배웠어요. 근데 특히 파랑 중 운동 아니면 진동 그런 부분에서는 시간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진동수에 대한 함수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진동수가 얼마면 얘가 운동이 어떻게 된다라고 좀 다른 개념이죠.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해석 방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여러분들 혹시 들었을지 모르는 풀이의 변환이고요. 아마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아닌가? 공학수학 때 배울 거예요. 지금 배우고 있을 수도 있고 풀이의 변환이라는 거를 해서 시간 계열을 주파수로 여러분들이 오고 간다 라는 거 내용을 하나 좀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한 5분 남았으니까 3분만 더 하고 끝낼게요. 배가 있을 때 좌표계를 얘기를 하면 길이 방향이 X 폭 방향이 Y 그 다음에 위아랫 방향이 Z예요. 그러면 X 방향으로 병진 운동을 한다. 병진이라는 거는 앞뒤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축을 따라서 그러면 얘는 우리가 한글로는 전후 동요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surge라고 합니다. 얘는 뭐겠어요? 좌우 동요고 스웨이라고 하죠. Z는 상하로 움직이겠죠. 상하동요 상하동요 휘부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거는 배에 탄 사람 입장에서의 운동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봤을 때가 아니라 배에 타고 있을 때 배의 좌표계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옆에서 봤을 때 배가 이렇게 떠 있어요. 앞쪽이 이렇게 떠 있고 배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거 자체는 surge가 아니라 이 방향 surge 더하기 이 방향 희부가 합쳐졌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에 타고 있는 배에 좌표계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체 고정 좌표계로. 아마 동력학 때 회전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배웠을 것 같은데 회전 운동할 때도 물체에 고정되어 있는 좌표계 기준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밖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물체에 고정된 좌표계로 상하동요 전후놈요 좌우동요 좌우동요 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물체에 고정되지 않은 좌표계에서 운동을 기술하면 나오는 게 코리올리의 힘이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병진 운동이고 회전 운동은 X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한다고 하면 그게 배에 여러분들이 타고 있을 때 X축을 회전 축으로 해서 좌우로 흔들리면 이거는 배가 옆으로 기웃둥 기웃둥 하는 거죠. 이거를 이 방향으로 도는 거 그거를 우리가 횡동요 라고 하고 얘는 회전 운동이에요. 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Y축 기준으로 흔들리는 거 있겠죠. 그럼 배가 뱃 머리가 위아래로 까딱까딱 하고 움직여요. 그거는 우리가 종동요 라고 해서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횡동요 횡방향 축에 대한 운동이 아니라 배 자체가 횡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회전을 한다는 얘기죠. 롤이고 얘도 종방향 축에 대해서 흔들린다는 게 아니라 Y축에 대해 흔들리는데 그냥 그걸 종동요 라고 불러요. Z축 방향으로 흔들리는 거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선수동요 라고 해요. 그래서 육자유도 운동이 되는 건데 여섯 개 방향의 운동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것들은 한글 영어 둘 다 딱 봤을 때 이렇게 눈에 와서 닿지는 않거든요. 잘 기억은 안 날 것 같은데 결국엔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여러분들 4학년까지 계속 나오는 운동 성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8학년 중 운동은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종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리뷰 좀 하고 그렇게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수요일 날에 또 수업으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